안녕하세요 교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른 언어로 보고 싶다면 설정 자동자막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대장건강에 도움이 되어 변비개선과 예방에 좋은 천연치료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식품으로 학생 여성 노인성 변비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 강혜린님의 변비 완화에 좋은 천연치료요리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표고버섯 천연치료제 음식은 장수축 억제를 차단하여 변비개선과 예방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말린 표고버섯 8g을 깨끗하게 씻어 물 300ml에 담가 불려둡니다 농식품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건강에 이루어온 물질이 많은데요 단백질과 지질, 탄수화물, 회분, 칼리슘, 인, 철, 라트륨, 칼륨, 비타민 B1, B2, D, 에리타, 데닌 등을 풍부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모기버섯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어 변비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과학제 등재된 실험과정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요 표고버섯 수출액은 로페라 마이드 및 아트로핀에 의한 장수축 억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수출물은 유산균의 증식을 유도하여 장래 pH를 낮추며 장래 세균의 유해 효소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을 말리게 되면 보통 생표고버섯보다 영양소 함량이 8에서 9배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말린 표고버섯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에 좋은 음식은 콜라비입니다 콜라비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10분정도 담가둔 후에 50g을 잘라 껍질 부분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생콜라비는 90%가량이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각종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상에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콜라비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 중 약 60%가량이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콜라비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소용성 식이섬유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어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콜라비의 식이섬유는 대장암과 각종 암 발병률을 억제합니다 또한 장래 유산균인 비피더스균과 각종 유산균의 먹이로 적용하여 근본적인 장래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 변비를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영양소입니다 때문에 콜라비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은 장운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장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변비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두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아몬드에는 식물성 반백질, 식이섬유, 불포화지방, 마그네슘, 칼륨 등의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아몬드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대변의 양을 늘려주며 지방과 방분, 각종 노폐물 등을 습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줍니다 또한 아몬드 속 지방성분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은 유산균의 생성을 증가시키도록 작용하는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 따르면 아몬드는 장미생물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표고버섯과 콜라비, 아몬드를 같이 먹으면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촉진하여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만성 변비 예방에 좋은 음식 표고버섯 천연치료 요리법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말린 표고버섯 8g, 콜라비 50g, 아몬드 25g을 준비합니다 솥에 불려둔 표고버섯을 물과 함께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5분정도 더 끓인 후 식혀둡니다 믹서에 끓인 표고버섯과 끓인 물, 콜라비, 아몬드를 모두 넣어줍니다 체내 영양분 흡수가 잘 되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노인성 변비 예방과 대선에 좋은 표고버섯 천연치료 음식 먹는 법은 7일 동안 매일 한 잔씩 홍복에 마십니다 2일 동안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표고버섯 천연치료제 음식은 변비약이 아니며 변비해소에 좋은 식품입니다 효능과 효과는 개인의 체질상태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친구의 카톡이나 SNS에 공유하여 변비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